너무 키 san 믿음 열 세민씨도 참 이렇게 시작부터! 펫 이거 주시는 거예요? 플래시백 저 그거 축하드리는 거 아닌데? 우리 아기 은행장 은채씨 5월 5일 어린이날 축하드려요 5월 5일 어린이날 축하드려요 오늘 나 좀 잘생겼네 라고 생각했던 순간은 하나 둘 셋 어 저는 내 순간?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너무 싫어하시는 거 죄송해요 써야지 써야지 네 이렇게 알아봐 Tamara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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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